크리에이트립 출근길 한국어 2018년 5월 28일 44번째 1. 월요일 싱치 헬조선 헬조선 나 언제 돈 벌어서 헬조선 탈출하냐 난 언제 돈 벌어서 헬조선 탈출하냐 2. 화요일 싱치알 생선 생선 언니 오늘 아빠 생선 샀어? 언니 오늘 아빠 생선 샀어? 3. 수요일 싱치산 파더어택 파더어택 나 오늘부터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 어젯밤 게임 몰래 하다가 파더어택 당했어 4. 목요일 싱치스 고다비 0이 발표 잘 못하더라 교수님 질문하는데 완전 고다비 0이 발표 잘 못하더라 교수님 질문하는데 완전 고다비 5. 금요일 싱치우 우유남 공유는 역시 우유남이야 일상이 화보 공유는 역시 우유남이야 일상이 화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